현우가 알려주는 고스트 tmi 신비아파트 극장판에서 100% 충전된 고스트는 누굴까요 바로 일렉트릭 해론과 일렉트릭 모주기야 주비의 망치와 번개 충전 요술로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일렉트릭 파워는 유로문간드도 꼼짝 달성 못하게 했지 벽이 느껴진다 완벽 나도 저 망치만 있으면 일렉트릭 현우가 될 수 있는 건가 주비야 도와줘 아야 왜 나는 충전이 안되는 거야 여기서 현우의 고스트 tmi 일렉트릭 모주기가 잘 나오는 곳은 가전제품 옆 냉장고 청소기 전기가 흐르는 곳 어디든 휴대폰을 대면 잡았다 일렉트릭 모주기 일렉트릭 해론의 필살기는 엄청난 스피드의 일렉트릭 파워펀치 진짜 빨라서 보이지 않아 이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현우의 고스트 tmi 다음 편도 기대해줘 제발 신비아파트는 오직 누군가 진나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